앞으로 이제 2차 컷오프까지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될 텐데 그 박차를 가하는 뭐 그런 계획이라든지 좀 뭐 작전까지는 공개하실 필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지지율을 좀 더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지율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마 노벨상을 받을 거였습니다. 각이 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초지일관하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매진할 것입니다. 온 몸을 던져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국민의 비정성적인 삶 지금 얼마나 비정성적입니까 이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이런 강한 의지와 또 신념을 실천하는 것이 저의 전략이라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행동하는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뜻이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기에 연련하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외면해도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앞장서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이슈도 결국 같은 차원입니다. 선거의 정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치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들 꺼려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서 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진심을 대비하는 후보는 결국 이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한 두어 달 가까이 국민들의 지지가 서서히 이제 가열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몸으로도 느낍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저의 길을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반드시 정권교체에 큰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야기인데 참 4.15 부정선거 문제를 일반인 시각제의처럼 논평하는 사람에서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참 그게 정치 안 하겠다고 할 수 없지만 정치를 계속 하시겠다는 입장에서 민심의 그런 아우성을 반영해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해결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건 정말 참 웃음밖에 안 나오네. 그게 쉽죠. 그래서 지금 내놓으라는 그런 후보들도 다 그냥 주저주저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본질에 계속해서 충실한 그런 행보를 계속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라든지 가벼움이라든지 경박함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시대지만 점점 그 많은 분들이 아 저분은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악기로 따지면 첼로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중후하게 그냥 저분은 이렇게 손해가 좀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도 저기를 계속 가야 될 길이면 가야 되구나. 그렇게 아마 지금 댓글창에서 떠오른 그런 이야기들도 대부분 믿을 수 있다. 믿음이 간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 또 시민 한 사람으로 참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거듭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점점 그 사안이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외들 그렇게 다른 똑똑한 후보들이 다 그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잔함도 들지만 반대로 또 황 후보님 참 그 부분에 정말 소신 있게 용기 있게 해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들으시죠.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1987년도에 처음 공안부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13대 총선 때였습니다. 그때도 지금 못지않게 이렇게 부정선거 이슈가 범사회적으로 많이 현안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제가 30년 넘게 부정선거 간첩 잡는 일 그 공안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일에 이제 전념해 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는 선거 전문가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뭐 선거사범 수사하면서 실수했던 일 거의 없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4.15 총선은 전면무효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수수방관한다고 하면 결국 대한민국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라도 나서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제가 이제 국민들에게 당원이든 당원 아니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아닌 분들이든 제가 생각하는 지난 4.15 총선의 부정행위들, 부정선거라고 하는 증거들을 제가 쭉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거의 7, 80% 이상이 그건 부정선거라고 동의를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느냐 정치권이 이런 말씀을 오히려 하셔서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남들이 못한다면 정말 부정선거 많이 다뤄온 제가 앞장서서라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선거 정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다음 선거도 없고 저는 미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요즘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